정부가 정부 R&D 사업 정보를 전년 개방해 활용도를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.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도 제1차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NTIS 4.0 발전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NTIS는 사업과 과제, 인력과 연구시설, 성과 등 국가 R&D 사업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국가 R&D 정보 지식 포털입니다. 또 NTIS에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연구비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.